절대 안 떼이는 내돈정리법, 비법은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다 아시죠? 차용증 모르는 분 있으세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렸다는 문서죠, 그렇죠? 차용증을 다 들어보긴 했는데, 그러면 차용증을 어떻게 쓰는 법 안다. 아세요? 그냥 친구한테 너 언제 언제 갚아라. 주민등록번호 쓰고, 금액 쓰고, 주소 쓰고, 지장 찍고.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얼마 빌려갔으니까 언제까지 갚아라. 안 갚을 시에는 법적 조치하겠다. 돈을 몇 번 떼보면 다 저렇게 선수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차용증의 실제, 실제 제가 상담했던 사례에서 의뢰인이 갖고 오셨던 차용증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다시피 수첩을 부욱 찢어서 거의 다 쓴 겁니다. 10월 1일 날짜로 김 씨한테 3천만 원을 이렇게 하고요. 11월 1일까지 갚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 사인하고. 사인. 이게 됐어요. 이 차용증, 차용증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주소도 없다. 주소도 없다. 제가 보니까 3천만 원을 빌렸다라는 빌렸다가 없어요. 3천만 원을 하고 점을 찍었네. 갚기로가 나오잖아, 갚기로가. 로스쿨 가셔야 되겠는데. 그래요? 저는 그저 아나운서인데. 이게 처음에 주소가 없다.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아무데나 북 찢어서 썼다.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 차용증에는 아무런 효력을, 장애를 미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건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정민 아나운서가 잘 얘기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10월 1일 날짜로 누구한테 3천만 원을 하고 끝이에요. 빌려줬다. 사용증이라는 거는 돈을 빌렸다라는 문서라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3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야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여기 갚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빌린 돈 아니냐라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별로 좋은 예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용증은 빌렸다라는 얘기가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천만 원을. 그게 없어서 이거는 이 사용증은 반쪽짜리 사용증이다. 또 하나 이유는 날짜가 말이에요. 2013년하고 월일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거 의도가 있네요. 여기 10월 1일이라는 날짜가 있죠. 그런데 사용증 작성일하고 돈을 실제 빌린 날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용증 작성일은 별개로 여기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50점짜리 사용증밖에 안 되는 겁니다. 효력 발휘를 못한다는 얘기죠. 효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싸움이 날 수 있는 사용증입니다. 인쟁의 여지가 있다. 제대로 된 사용증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모범 사용증을 한번 보실까요? 사용증이라는 제목이 하나 딱 들어갔죠. 또 사용증 이름이 그런데 갑자기 차 뭐라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각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금보관증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는 게 좋겠어요. 그거는 피하고 제목은 상관이 없다.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들어가야 되죠. 홍길동은 놀부로부터 1천만 원을 빌렸다라는 얘기 딱 들어가야 됩니다. 이자가 있으면, 그렇죠. 그다음에는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날짜가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자가 있으면 이자를 딱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자 없이 빌렸다. 그러면 무이자로 빌렸다라고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보증인이, 홍제비라는 보증인을 여기다 넣었는데요. 보증인이 참 요새는 찾기 어렵지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그다음에는 날짜가 연, 월, 일이 딱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리는 사람, 홍길동 이름이 들어가요. 도장이, 이름 쓰고 도장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연대보증인도 있으면 이렇게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분은 연대보증인이 본문 중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연대보증인 도장을 안 받은 그런 차용증도 있었어요. 그런데 연대보증이 했으니까 든든하다. 그건 전혀 착각인 겁니다.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서명과 날인이 꼭 들어가야. 그래야 효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이제 차용증, 모범적인 차용증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공중 안 받아도 돼요? 공중. 그래서 이제 공중 안 받으면 차용증은 무효다.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중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차용증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면 이렇게 차용증을 쓰지만 사실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빌려준 거는 차용증 쓰기가 참 그렇거든요. 김정연 씨가 오빠 20만 원 줬으니까 차용증 써. 그게 모이고 모이면 20만 원 되고. 또 친한 사이에서는 애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제가 제 입장에서도 저도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말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서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그게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스마트폰을 쓰는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차용증도 스마트 차용증.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차용증도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차용증을 만들어 보시죠. 문자메시지나 또 카톡 같은 그런 문자메시지 수단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차용증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돈을 보내고 야 누구야 돈 송금했어.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 꼭 갚아라. 이렇게 이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차용증, 차용증 말씀드릴 때 이제 제가 까먹었는데 차용증은 꼭 빌리는 사람이 써야 되는 거예요. 빌리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이 차용증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빌리는 사람이 차용증을 써서 도장을 빌리는 사람 도장을 꽝 찍어야 그게 차용증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자메시지도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혼자 일방적으로 보낸 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차용증의 효력이 없죠. 이거는 사실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문자 보내고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그럼 빌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답을 써야죠. 답을 보내오겠죠. 고맙다. 내가 정말. 꼭 갚을게. 이 신세 잊지 않을게. 꼭 갚을게. 이렇게 보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문자가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차용증이 되는구나. 그런데 문자 보냈는데 답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 유도해야죠. 답을 안 주는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10중 8구 떼먹을 사람입니다. 나중에 앞면 싹 바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바로 뛰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돈 돌려줘라고 하든지 아니면 차용증 쓰자. 그런 사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용기를 내서 차용증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빌려준 사람의 저 문자 없이 빌린 사람이 영구야 빌려준 돈 잘 받았다. 내가 잘 쓰고 3개월 후에 꼭 갚을게. 이 문자 하나만 있으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이 문자와 그 문자가 세트로. 두 개가 같이 보관을 해놓으셔야 돼요. 저 문자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바꾼다고 저거 또 문자 다 날려버리시고 그러면서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캡쳐를 하시든지 사진을 찍으셔서 인쇄를 해서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죠. 세트로. 그것도 귀찮으면 돈 받으실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귀찮더라도 그 정도는 꼭 챙겨두시고요. 차용증 쓰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팁은 제발 좀 쉽게 쓰시라. 그런 겁니다. 쉽게? 쉽게. 이게 법률문서다 보니까 어렵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이렇게 쓰면 될 거를 차주, 대주 이런 어려운 말을 써서 어떤 분은 그거를 어려운 말을 썼는데 헷갈려서 거꾸로 썼어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아주 낭패를 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쓰지 마시고 누구라도 알아듣기 쉬운, 아이들도 이해하기 쉬운 쉬운 말로 그런 차용증을 꼭 쓰시라. 저는 궁금한 게요. 사실 이렇게 문자메시지는 젊은 사람들은 누구나 일상화가 되어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그 사람한테 돈을 송금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용증 자료가 될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그렇죠.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내면서 저교란에 내가 누구한테 빌려준 돈 그렇게 써서 보내면 이거 증거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문자메시지를 빌려준 사람이 그냥 보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받은 사람이 인정을 해야 그게 차용증이 되나. 세트가 돼야. 그리고 차용증 쓸 때 주소와 주민번호를 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다가구 주택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아파트, 무슨 무슨 빌라까지만 쓰면 안 되는 거죠. 차용증은요. 꼭 주소를 쓰면 좋은데 주소가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차용증은.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돼요. 내 돈인데 내 돈 같지 않은 돈, 빌려준 돈. 웬만하면 꼭 받으셔야 되겠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걸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돈인데 내 돈 같지 않은 돈이 빌려준 돈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유산입니다. 유산. 유산. 자, 이 자식들이 요새는 부모 재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어떤 자식들은 미리 어차피 물려줄 건데 미리 좀 주세요. 이렇게 맡겨놓은 돈처럼 그렇게 부는 그런 자식들이 있죠. 이게 이제 제 사무실에도 최근에 많이 이제 그런 상담, 유산 상담 문의가 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적게는 10억 아니면 20억 이런 자산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 세대들은 그런 아파트들을 장만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부모 재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서 유산 상속 또는 상속 싸움 이게 일부 부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산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많으시죠? 유언장 이거 중요한 거니까. 유언장 하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 유언장을 썼어도 자녀들한테 쉬쉬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다 알려주시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내가 유언장을 써서 우리 안방에다가 내가 잘 보관해놨다. 이 얘기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유언장이 조작됐다든지 그런 불필요한 분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유언장의 존재 정도는 알려 놓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 모두에게 알려야겠네요. 아들한테만 알려준다든지 딸한테만 알려줬다가 드라마에서 보니까 싸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알려줘야 그게 싸움이 안 납니다. 유언장은 제일 목적이 있잖아요. 자녀 간의 싸움을 막는 게 목적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켜달라. 또는 내가 죽음에 내 시신을 양지바루 곳에 잘 묻어달라. 청개구리 엄마의 유언처럼. 그런 유언이 진짜 유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유언은 별도로 형식이 필요가 없어요.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골치 아픈 유언은 돈과 관련된 유언. 그게 골치가 아픈 겁니다. 돈이죠. 아까 제가 차용증을 말씀드릴 때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내용 말씀드렸는데 차용증은 비교적 자유롭게 들어갈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한두 개 빠져도 꼭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차용증 내용이 날짜도 없고 하더라도 50점짜리는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유언장은 말이에요. 법에서 요구하는 들어갈 내용이 하나라도 빠지면 50점이 아니고 10점도 아니고 0점이 되는 겁니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네요. 그래서 유언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유언장의 형식이 이제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 다섯 가지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냥 들어만 보세요. 자필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그다음에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 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조현구 씨, 김정은 씨 유언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마지막에 구수증서. 구수라는 것을 말로 불러주고 듣는 사람이 받아쓰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입으로 전해준다. 구수증서.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유형은 유형 중에 세 가지. 그러니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것은 혼자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나 아니면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어차피 작성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거 작성하실 때는 남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제일 간편하고 널리 활용되는 게 이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필, 그래서 오늘 제가 자필증서 유언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필이니까 이제 나 혼자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챙겨야 되는 걸 챙기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알아두실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먼저 드릴게요. 자, 유언장. 자필증서를 쓸 건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할머니가 이제 유언장을 써야 되는데 글을 못 배우셨어요. 많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또는 글은 알지만 손이 떨려서 글을 못 쓰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글을 못 쓰기 때문에 큰아들을 불러서 또는 첫째를 불러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좀 써라. 쭉 썼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다가 이름은 어렵사리 쓰시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이게 자필 유언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입니다. 정답. 안 된다. 안 된다? 할머니가 이렇게 사인했지만 동의를 했다. 내가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사인 갖고는 부족하다? 부족하죠. 그 사인은 그걸 가짜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아니, 그렇지만 아들이 이제 쓴 거잖아요. 아까 구수증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아들이 썼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있지 않을까. 유언장이 그래도 되겠다. 안 된다. 아니에요. 저는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아들이 불러주는 대로 안 적고 자기 마음대로 적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아들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이해관계인이니까.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 뭐해. 정답 부탁해 보세요. 안 됩니다. 자필 유언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필이어야 돼요. 첫 줄에 첫 글자부터 마지막 줄에 마지막 글자까지 자기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돼요. 심지어는 틀려서 고쳤으면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 글씨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요. 글을 못 쓰는데 어떻게 해요? 글을 못 쓰면 그럴 때는 공증사무소 찾아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구수증서가 있으니까. 아이 불러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필로 써야 될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도 펜이 있으시면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유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날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연, 월, 일까지. 연, 월, 일. 그다음에 유언자의 이름, 그다음에 주소가 빌라면 빌라호까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유언장에서는. 아파트면. 동호수. 아파트면 동호수까지, 집원까지 다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유. 차용증과 다릅니다. 많이 다르네. 꼭 기억하시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요. 이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인감도장으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자필 유언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제가 유언장에 관한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한 번 쓴 유언장은 낙장 불입일까요? 고칠 수 없다. 막장 불입이다. 다시는 고칠 수 없다. 아니요.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없다. 왜냐하면 유언장을 정말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정말 써놨는데 자꾸 자식이 와서 귀찮게 해서 다시 또 고쳐 쓰는 거 이거 안 된다. 법으로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고칠 수 있어요? 실제로 주변에서 이렇게 유언장, 왜냐하면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기 때문에 저는 고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언장을 한 번 쓰려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제가 유언장을 쓰실 때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언장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아, 그치. 유언장이 무슨 고수돕입니까? 그러니까. 낙장구립, 그런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10번 써도 되고 100번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유언장을 썼을 때 첫째가 굉장히 효도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한테 좀 많이 주겠다. 많이 주겠지. 그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써놨더니 첫째가 기고만 정해서 부모님 대신 소울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둘째는 꾸준하게 잘해요. 둘째는 더 잘해야지. 부모님 마음도 바뀌어서 유언장 다시 쓰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두 장의 유언장이 있으면 바로 여기서 유언장의 날짜가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께 효력을 발휘하는군요. 나중에 쓴 게 무조건 유효합니다. 그럼 나중에 쓴 유언장을 큰아들한테 내가 이렇게 바꿨다는 걸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효도 경쟁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언장을 잘 쓰면 이렇게 효도 경쟁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유언장 얘기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미 영역을 발휘한다는 걸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